취미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? 아파 야 너 빨리 빨리 안 와? 내가 오기 전에 전화하려고 했지 뭐 그랬어요? 내가 어제 출발하기 전에 전화하라고 했잖아 내가 짐 들어주러 간다고 진짜? 어 그냥 짐 들어주려고 얘기는 없잖아 그 얘기는 뭐 잘했어 딕 딕 딕 딕 닥주 아저씨 으 아 으 으 아 으 아 아 아 그 감사합니다. 힘들다고 했는데 내가 패널 안 갖고 온 거야. 지금 내가 깨끗하면서 그걸 왜 깨끗해. 사먹, 사먹. 맞아. 레샵. 레샵. 레샵은 우리 노을에서 나오면 안 돼.